그냥 뭐 열차 타는 건가? 신칸센 그냥 밤에 신칸센 타는 게이밍 건가 봐 음 신칸센 이렇게 생겼구나 대한민국으로 치면은 그거 아닙니까? KTX? 이상현상을 발견하면 돌아가 주십시오 잠깐만 8번 출구 아니에요? 아니 그냥 따라한 거잖아요 뭐야? 아니 진짜요? 여기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있고 눈 뜨면서 자고 재민이 있고 재민이 엄마 있고 뭐 이렇게 아저씨 자고 있고요 재민이 있고 안녕하세요 뭐야? 또 만나요? 그러게 형님은 게임을 하러 왔어요? 그러게 앞으로 왔는데 왜 또 만나냐? 너무 즐거워 어머니가 일어나서暇이야 아 누나 근데 형님은 게임을 해달라고 이제 괜찮아 게임의 rule는 알지? 알고 있지 내가 까라까라고 하고 있어요 예? 영호차까지 가서 그 앞에 있는 운전실에서 브레이크를 작동시키면 돼 아니야 괜찮아 어차피 형은 이 게임을 해봤단다 아저씨 머리카락 원래 이랬나? 설마 나도 확인해야 되나? 검은색 넥타이에 이렇게 어 뭐야? 눈알 눈알 이상해 이상해 어? 어? 아저씨 머리카락 뭐를 안녕하세여 살아있네 수상한 거 있나 없나? 없지 이상 없지? 어 이상 없어 아니 왜? 어 6? 어 갑자기 1클 그렇지 어 뭐야 저거 뭐냐? 사람이냐? 뭐야? 뭔 자세냐? 저게 엉덩이인데 엉덩이는 손으로 막는 자세야? 저거? 똥말이 없나? 마지막에 찾았다 드디어 40분만에 다 끝났다 영 뭐야 어 나가는 문 뭐야 어 급브레이크 급브레이크 뭐야 인명사고 발생 어? 무슨 소리야? 그린석이 있다고? 0우자 이상 있으면 앞으로 가라고? 왜 우리는이라고 짓지? 우리가 아니라고 왓더 포기사 와우 허허허헉 그냥 일반 사람인데 놀라다니 샷 허허헤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야소용 얘 얘 얘 얘 얘 밤인가 봐 왓더ф 와우 가라 봬요 앉으라 아닙니까 출발하는데 아니 백두산 천지 뭐야 이상현상이 없다면 돌아가 주십시오 그냥 수상하죠 그냥 수상합니다 무조건 100% 저거는 인간이 아니야 이상현상이 있어 이상현상이 없었단 말이야? 초록눈의 광인은 정상이라는 거야 진짜냐고 그렇죠? 조만간 깨겠는데 이 사람 이렇게 행복한 사람 아닌데? 수상합니다 수상해 이제 뭐? 뭐가? 내가 틀린다 가자 돌아가자 아 뭐야? 이상이 있으면 앞으로 가야 된다고? 아 그러네 뭐였지? 이게 예의 알았어? 빡빡이에 대한 예의라고 니 왜 안와? 으아악! 야야야야야야야야야 다음은 누구냐? 어허우 널 줄 아는 녀석인가? 어허우 오해 야 살 좀 빠진 것 같다 어? 어? 야야야야야야야야야 나 안 나가줘 안 나가줘 안 나가줘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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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이 빠질게 맞았네 아아아아악! 아아아아아아아악! 아니 그래 살 빠지게 맞았어 어쩐지 홀쭉 해지더라 어허 왓더 초록색은 앞으로 붉은색은 정지 왓더 펑크 유 토키받 맨 돈 왓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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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연 속에 너와나 네 오뉴산 저희들이 돌아가자 음 말 걸지 말아줄래? 없다 야 없어 없어 걔 알겠지 없어 야 근데 사람이 없는 게 이상현상은 아니잖아 잠깐 화장실 간 거 아닐까? 그치 아 이상했네 그냥 화장실 간 것도 이상했네 칸닥타 룸 아 어 그린라이트를 누르면은 하고 이제 급브레이크 땡기면 된다 했지 어 끝 나이스 끝인가? 다 내렸나봐 가자 나도 저기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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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된겨 그냥 나갈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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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아 이렇게 왔다 고생해서 왔습니다 열차 출발 어떻게 뭐 됐나? 달출인가? 드디어 밟아 아 엔딩 1이요 그러면은 보통석 쪽 하면은 엔딩이 다른게 나오지 않을까 잘 있으라고 끝나고 보자 닫혀있어 아 아 아 나 뭐 나라라 바뀌는 걸! Ha ha ha! 후웅! 대단하네 amount илась 오우 Brandt 괴 브로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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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확실히 공포게임은 맞네요. 왔네요, 다. 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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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이, 버디! 요, 요, 요! 오뉴산, 왔어! 아, 오뉴찬! 오, 오뉴찬! 오, 오뉴찬! 무지, 좋았다. 야... 오뉴산, 저는 지금 괜찮은데. 그렇다. 오뉴산, 또 같이 올까? 어디로? 아냐? 그렇군요. 왜요? 갑자기 상처받네? 다음은 술 한잔에! 아... 아... 아, 예. 아, 예. 아, 예. 아, 그래요? 예, 예. 으아... 아... 아, 그래요... 아... 아... 아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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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게 꿈에서 들렸던 소리구나 그러면... 경호 연락입니다. 아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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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.. 어... 왜 그럼... 황천길 같이 가자는 그거였구만... 왕마... 아이고... 아... 이 둘이 죽었어? 흐흐흐흐... 착했는데... 그래도... 올해 벚꽃은 봤다... 아아... 재밌네... 이번... 신칸새는 재밌네요... 이번 신칸가버시기 아트는... 짤쿡 공겜... 오케이... 이게 짤쿡 존무 아닌가... 아아... 재밌었습니다... 좋아요와 구독... 눌러주세요... 감사합니다... 사요나라...